근육이 굳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퇴행성 신경질환 파킨슨병의 환자 중 절반은 증상이 나타나도 파킨슨병인지 모르고 지나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는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파킨슨병 환자 4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조사 결과 환자의 52%는 증상이 있었는데도 파킨슨병인지 몰랐다고 답해 진단의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학회는 파킨슨병 환자의 30%에서 심각한 변비와 불면증 등 비운동성 증상이 나타났다며 대표적인 증상인 떨림 외에도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